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38년 근무하고 딱 두 달 전에 퇴직한 정용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2021년 12월에 퇴직한 한선화입니다 저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30년째 근무하고 있는 최정환입니다 은퇴는 내년 8월달입니다 저는 행복하다 직장생활을 손을 놓고 나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백조 은퇴해서 편안하게 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송활동을 요새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굉장히 바쁩니다 물밑에서 저는 탐색자 아직은 확실히 정한 게 없어서 웬일에 퇴직하시면 빨리 정해져야 할 텐데 더거도 5년 전에는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겁주지 마세요 퇴직하시고 해도 충분합니다 가위바위보로 정할까요? 가위바위보 저부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바로 뽑으시네 4번 은퇴를 준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는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보람이 있으면 더 좋겠다 인생이 이제 저물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시작한다 가장 기본적인 건 내가 즐겁고 행복해야 보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은 보람은 나의 쓸모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될 거 같아서 보람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은퇴하면서 더 도움이 된 것은 라이프백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 저는 라이프백이 더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거기서 다 가르쳐 줬어요 계산 관리도 해야 되고 보험도 해야 되고 여행 얘기도 하고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주변 지인들한테 듣는 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라이프백에서는 체계적으로 알려주니까 연초에 저희는 메일을 보냅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고 가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가게 됐죠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백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프로그램이 구성이 잘 돼 있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KRD의 석자 기술 프로그램에 특혜를 받아서 특별히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정말 잘 들어갔다고 생각한 게 인생 2막에 대한 방향을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바깥에서 뿜 이것도 안 넘어가겠지? 10번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은퇴 준비 기간은 준비 기간은 한 5년 정도 돼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퇴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3가지, 4가지 정도 됩니다 재취업이냐 아니면 중수기업 지원하느냐 과학 문화 활동이나 과학 커뮤니케이터 활동하느냐 세 번째가 창업 네 번째는 집에서 혼자 재밌게 노는 거 재밌게 노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번이로 갈 거냐 2번이로 갈 거냐를 한 5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내가 라이프백을 강의를 들으면서 마지막 강의 시간에 거기서 얻은 답은 뭐냐 인생 2막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 중수기업에 갈까? 제가 고민하다가 내가 과학 문화 쪽으로 제가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생각하시는 방향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저도 원래는 유튜브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방법을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죠 커뮤니케이터 과정 그쪽하고 이제 블로그 과정 그런 것도 들으면서 공부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은퇴 준비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2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쭉 활동을 해오고 그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심화 있게 은퇴 후에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2년 정도 밀도 있게 딱 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그중에 내가 어떤 길로 갈 거냐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그걸 위해서 뭐라 했냐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어요 과학 해설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제가 5년 전에 떠났어요 아 이거 퇴직하면 내가 활용하겠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미리미리 해놓는다는 거죠 엄청 부지런하시네요 저도 이제 거기에 동감인데 현직에 있다 보면 바쁜 일 때문에 치여서 잘 실천이 안 되거든요 한 뭐 10년이나 5년 전쯤에 뭔가 이런 정보를 먼저 알 수 있으면 그걸 알아두고 좀 배워줬다가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2년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어느 걸 해야 되지? 어휴 못 빠져야겠는데 19번입니다 라이프백을 들으면서 좋았던 것은 나를 돌아본 시간이냐 내가 필요한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느냐 두 가지 다 저한테 굉장히 좋았는데 그거 질문이 잘못된 것 같아요 굳이 고르자면 역시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르던 것들을 루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배운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거라면 나를 어떻게 브랜드화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정을 들었는데요 나를 파악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고 그래서 내가 어떤 콘텐츠를 가져가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걸 먼저 결정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유튜브 블로그를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이 실습 과정을 거쳐서 만든 블로그를 제가 아직도 운영하고 있어요 아,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네네네 와서 막상 들어보니까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 취미생활로 했던 여러 가지 기계나 그런 쪽으로 만지는 거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제목을 하나 정해주시더라고요 기계야 놀자 혼자 고민하고 주변에만 물어보지 말고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 프로그램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산관리도 하니까 아, 내 재산이 얼마나 되나 한번 진술해볼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근데 아니 재산관리를 못했더라고요 저한테 가장 좋았던 건 여행 프로그램이 저는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코로나 끝나면 바로 가야 되겠다 앞으로 3년치 장기 여행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여행 프로그램에선 그럼 뭘 배우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배운다기보다는 인생 2막을 내가 좋아하는 여행을 갔다 하면서 이렇게 즐기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걸 배웠다는 거지 제가 아, 얍삽해 너무 할 것 같은데? 내가 뭘 뽑아 보다? 너 이걸 뽑아? 은퇴 후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기 해외여행 가기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기 해보고 싶습니다 여행을 좋아하긴 하는데 여행을 거의 못 갔었거든요 그동안에 뭐 일주일 정도? 전국 차박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기 하고 싶다 하시고 왜 여행을? 국내여행?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저한테는 두 분께서는 은퇴 후 준비를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하는 겁니다 뭐랄까요? 여행을 하고싶다 아니면